분들의 특징이 세상 반사가 술 마시는 이유야. 건수가 되지. 기뻐서 한 잔, 슬퍼서 한 잔 그런데 술을 마시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세상 반사가 술 마시지 않을 이유야.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서 안 먹어.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빠서 술 안 먹어. 그것처럼 하자는 사람에게 장애물이 없다. 다 무비보면 되죠. 새해 보니까 새해 보니까 6시에. 어서 많이 해보신 분이시죠? 장애물은 진짜 마음먹게 달렸구나. 와, 이 높은 건물. 이게 송도의 새로운 아이콘? 엄청 높은데요, 몇십 층들이.